참치초밥 회전초밥 전문점 미스터스시에서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습니다 한 접시당 무조건 1,990원이에요 수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참치초밥 참치초밥 환쾌 참치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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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방어 가리비 맛있다 자 가리비에요 가리비 음 음 음 음 음 음 연어 음 음 음 요거는 뭐에요? 요거 모둠 안에 해물이에요 해물 여러가지 자 여러가지 해물이 들어있는 모둠 해물이래요 음 음 맛있다 음 익혀초밥 음 아 맛있다 와 새우장 초밥인데 새우가 무지무지하니까 타코완사비 음 음 장어 음 방어 새우의 불이 밝아졌어요 이야 엄청 맛있다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관자 음 음 참치 반 반자 주문해 주문 예? 아 주문하는거 해야 되는거에요? 아 주문해야되는건가보다 이거 한개 주세요 전복죽 한개 가리비 음 음 음 욕통 음 음 맛있다! 계란초밥 으음 아 이거 맛있어요 가리비 날치알 으흐흐흐흐흐 아아 풀어 풀어 고기 네, 묻힌다! 와... 똥쪽! 방어거든요? 와사비 살짝 묻혀서 떡볶이소비 쏜다! 떡볶이소비 쏜다! 아... 쏜다! 떡볶이 뜨거우니까 좀 식은 다음에 먹을게요! 와사비 살짝 올려서... 아... 쏜다! pau 떡볶이 반죽 간장 방어 무근지 역돔 삼수 삼수 전복죽 드디어 한입! 드디어 한입!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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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! 와사비 발라서 먹으면 맛있쥬! 맛있을 것 같다 이것도! 음... 여기 새우가 있고 밑에 달걀이 있어요 전복죽 하나 더 주세요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응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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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보규요 보규 보... 보규요? 보규 보규? 보규 카프리썬 하나 주세요 카프리썬 하나 주문했어요 오렌지 망고 카프리썬 카프리썬 하나 찍는 것 같네 카프리썬 하나 찍는 것 같네 카프리썬 광고 참고는 아닙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쪽에 36cm 여기 36cm 하필선 72 접시예요 여기까지 73 접시 딱 75 접시만 먹을게요 와 새우장 크게 보세요 자 이번엔 머리를 띄고 먹을게요 음 맛있다 아 음 왜 이렇게 차장님 여기 카프리썬 하나 더 주세요 아 35 접시 네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.